마트에 가면 바나나도 있고 자 오늘 스미우리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크기는 제 손보다 조금 크네요 손바닥보다 맛있는 스미우리 바나나가 오늘 가격이 3,000원씩 되겠습니다 바나나가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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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론을 어저께 팔던 메론을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어요 한 통에 4,000원씩 두 통에 만원 팔던 메론 자 한 통에 4,000원 4,000원 4,000원입니다 머스크 메론 맛있는 메론이 한 통에 4,000원씩 메론은 뒤에를 눌렀을 때 쏙쏙 들어가고 그물이 많은 메론이 좋은 메론이죠 오늘 저거 먹어봤는데 메론 맛있더라구요 자 멜론 중에 자 메이커죠 케이 메론 맛있습니다 메론 아시는 분들은 케이 메론을 알고 있어요 크기는 무지 큽니다 오늘 자 3조짜리 메론이구요 자 튼튼하고 맛이 좋습니다 요거는 후속을 안시켜도 맛이 좋을 정도에요 가격은 대왕 머스크 메론이 한 통에 13,000원 13,000원 13,000원입니다 맛이 좋아요 굿 굿